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주에 보내드린 여름특집 청풍타고 어떻게 청산들 다녀들 오셨나요? 김영아씨 날씨 엄청나게 덥네요 그렇습니다 여름은 진짜 여름이죠 그런데 이제 입추도 지났고 해서 며칠만 지나면 이 무더위도 한풀 꺾이겠죠 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왜요? 아니 글쎄 친구가 아주 화를 내고 그러더라니까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이 더운 날에 아니 어째기에 화를 내고 그랬대요? 아니 올해가 한 날 만나서 남자들끼리 뭘 하겠습니까 전날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한대요 글쎄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잠자봐야 네 시간이고 밥 먹고 나가면 여섯 시간 후에 핸들을 잡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침에 말렸죠 차 두고 가라고요 네 뭐 한숨 잤으니까 괜찮아 그랬겠죠 거기까지는 친구니까 꽤나 배려해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사코 괜찮다 그만해라 하는데 그 친구 운전이 좀 거시기에요 성깔도 있고 그래 그 친구 부인한테 전화했죠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될 일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운전을 못하게 했는데요 그 친구 사생활 간섭이라며 화를 내는데 아 글쎄요 이거는 우정어린 배려인가 사생활 간섭인가 아니면 예방인가요 업무 방해인가 아 참 그나저나 같이 술을 좀 마셨으니까 신경은 쓰이겠네요 아 그럼요 글쎄 과음하면 12시간 후에 운전하란 말 그게 또 걸리지 뭔가요 그렇죠 네네 어이 친구 이래도 그 사생활 간섭에 업무 방해인가 친구니까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뱃노래 그리고 잦은 뱃노래를 김점순 최은호 이선영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김점순 최은호 이선영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 중에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란해랑 여보게 초란이 응 앞으로 드론이 막 뜰 건데 그 개인용 드론 한 개 예약해두지 그래 아유세 강변이고 공토고 산 기슬계도 부욱 날아다니는 드론을 봤는데 개인용 드론을 예약해두라고? 그건 무슨 소린가? 아 지금 드론 기술개발 증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럼 앞으로 잠자리 드론도 나올 것이고 그 왕파리 드론도 나올 일 아닌가? 잠자리만한 드론 왕파리 드론이 나온다? 응 에이 설마 아 그러게 작은 놈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에이 사람 아니 그럼 그 3, 4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 셈인가? 어떤 일? 초란이 광대를 추적해라 그럼 그 잠자리 드론이 또 소리도 없어? 초란이 가는 대로 멀리서 따라다녀 휴대폰 신호 따라서 어? 아 나도 모르게 저 공중에서 날 따라다닌다고? 아모 그래서 뭘 어쩔 건데? 아 그러니까 초란이가 만난 사람이 애인인지 동창인지 찍고 어 그 초란이 집 그 창문가에 딱 붙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하고 아 참 해보라고 해 내가 연애하고 다닐 사람인가? 응? 시카가 아 근데 우리 집 창문에 붙어서 말을 이어 뜯는 거는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자네도 미리 예약을 해두라고 잠자리 드론 하나 애용해야 할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누굴 미행하고 남의 말 들을 일이 뭐가 있다고 잠자리 드론을 예약해? 아 누가 남 쫓아다니는 잠자리 드론 사라고 했나? 아 일태면 어떤 드론이 쫓아다니는지 수호천사 드론을 띄우라는 거지 응? 수호천사 드론이라? 응 그게 할 일이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잖아 응 근데 그 앞에 앞에 졸음 운전을 한다 그럼 잠자리 드론이 비리리리리 2차선 전방 30미터 졸음 운전자 발견 비리리리리 주인님 차선 바꾸고 피하세요 음 그 정도라면 땡기는데 응 아 근데 그것뿐이야? 아 또 있지 빈집 두고 3박 4일 피서 가잖아 응 그때 잠자리 드론이 삐리리리리 수상한 침입 시도자 발견 뿔침공력 두 번에 도망갔습니다 주인님 피서 즐기고 오세요 아 그 정도면 잠자리 드론 하나 키워야지 응? 아 근데 언제 나올 건데? 아 언제냐고? 수궁화 가운데서 토끼 별주부를 혼내주고 달아나는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드론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드론 기술개발 증진법이 나오면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드론이 선을 보일 것 같아요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던 드론이 앞으로는 먹거리 레저용 산업 중에 하나로 드론이죠 과연 우리 사생활 침해 안 당하고 이렇게 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게나 말해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지금 뭐 지상의 교통 문제도 신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 늘어나면은 저 하늘 교통도 엄청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 글쎄 걱정되네요 네 뭐 아무튼 안전하고 이롭게 쓰는 드론 시대에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레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세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매월당 김시습과 그리고 수염고사입니다 네 매월당 김시습은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때때로 미치광이처럼 지내기도 하면서 세종시대를 그리워했다죠 네네 김시습은 5살 때 세종이 무릎에 앉히고 장차 나라에 귀하게 쓸 인재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생각납니다 네네 이 김시습이 5세 신동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한 번 데려와 봐라 해가지고 5살 때 세종을 만났던 거죠 네네 김시습은 세종시대 때 활력했더라면 그가 지닌 제조와 능력을 넉넉히 발휘했을 거다 네 역사는 이래서 서로 엇갈리기도 하죠 네네 그러기에 김시습은 세조시대를 울분 속에 살아야 했으니까요 네 세조의 왕위 차한타를 끝까지 부정했던 김시습 그래서 생육신으로 꼽아줬던 거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김시습과 수염은 어떤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되지 싶습니다 네 중국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섰을 때 이름도 바꾸고 머리 깎고 승려가 된 명천연이 있었죠 다분히 망한 나라에 대한 울분어린 선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명천연이 꽤 소문난 인물이었나봐요 네 맞습니다 원나라 말기 그 한림학사였으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죠 새로운 왕국 그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가 그 스님을 불렀죠 보니까 그 머리는 깎았는데 수염을 깎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명태조가 한마디 했겠죠 물론이죠 스님이 되었다면서 어찌하여 수염은 그대로 기르고 있는 게냐 네 이때 명천연이 답하기를 머리를 깎은 것은 번뇌를 없애고자 함이오 수염을 남겨둔 것은 장부의 뜻을 드러내고자 함이오 음 얼른 들어도 말에 뼈가 있군요 그렇죠 그 스님 온전했을까요 네 하지만 명태조는 당장 그 일로 꼬투리를 잡지 않고요 시일이 지나자 그 명천연이 쓴 시를 트집잡아 새 왕조를 치롱했다 해서 죽여라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수염이 사단이 됐군요 그렇다면 매월당 김시습과 수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김시습 역시 한때 머리 깎고 승려가 됐는데요 그도 수염을 그대로 길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물어봤겠죠 그렇죠 머리를 깎았으면 수염도 깎아야지 왜 수염은 길게 기르고 있느냐 네 이때 매월당 김시습은 내가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오 수염을 남겨둔 것은 장부의 뜻을 드러내고자 해서다 그거 명나라 명천연을 표절한 거 아닐까요 앞에 말만 살짝 바꾸고 뒷구절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렇기도 한데요 훗날 조선 중기 문신인 계곡선생 장윤은 그 매월당 김시습 그 수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명천연을 본받으러 했던 것일까 아니면 서로 뜻이 부합된 것일까 두 사람 절개나 기상이 비슷하니 기이한 일이다 네 네 두 사람 다 시대를 향해 목숨을 걸고 항변하고 싶은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머린 깎았는데 수염만 길렀다고 해서 모두 다 김시습처럼 봐도 심한 일이겠죠 그렇죠 네 그거 물어보면 또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김시습과 수염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화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담웃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금 병창 띄웁니다 장부가를 강은경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할게요 체험열차 다실뿐 자자 체험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위를 싹 날려줄 특별 체험칸도 준비됐습니다 그럼 달려볼까요 탕탕 오라이 저기요 이 기차 아주 멀리까지 갑니까 그 사람 기척 없는 그런 데까지 말이죠 아 네네 손님 많이 불안해 보이는군요 누가 쫓아오나 봐요 쫓아오기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요 아주 멀리 멀리까지 아주 멀리 시원한 데로 가고 싶다 그동안 경력을 보니까 해군 장교로 대단하셨군요 잠수함 개발에도 참여하셨고요 아이고 해군 얘기 꺼내지도 말고 그냥 멀리 아주 시원한 데로 보내주세요 잠수함 얘기가 왜 나와요 아 네네 그럼 잠수함은 피해서 가야겠군요 자 보세요 이 경치는 어떤가요 아니 저 경치가 내 속에 열을 식혀주냐고요 저기요 아주 오장목까지 시원하게 식혀줄 데 없나요 아 네 그래서 특별 코스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북극 빙하보다 시원할 거고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거든요 좋아요 기대되는군요 자 어서 보내주세요 여긴 아직도 덥고 또 누가 쫓아오나 그냥 불안불안하거든요 네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옮겨 타주실까요 이 바닷속으로 가는 이게 뭔가요 이건 그 잠수함 아닙니까 아 네네 이 신형 잠수함 통과 통과 아 괜찮아 좋아 좋아 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직접 타고 바닷속으로 소풍 나가는 기분이 어 이거 가다가 배터리 고장으로 멈추는 잠수함인데 아니 왜요 현역 시절에 그래도 괜찮아 통과 통과 해주고 퇴역해서 그 잠수함 만든 회사의 간부가 되셨잖아요 자 어떤가요 잠수함 어 멈췄네 이게 진짜로 멈췄어 긴급 구조 여보세요 여기는 비리리 바람 긴급 비리리 중이다 뭐라고요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거든요 여긴 214 비리리 잠수 비리리 긴급 비리리 바람 통신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잠수함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 비리리 신봉사 비리리다 구조 비리리 아 신봉사 잠수함이란 말이죠 아 아니 그거 현역 때 다 통과 합격 통과 했던 분이잖아요 탈출하기 바라나요 진정으로 제발 삐리리리 신봉사 잠수함 탈출 바람 자 그럼 부르세요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잠수함이 눈 뜰 때까지 자자자 부르세요 네 상한궐 상사대 1부 끝곡으로 심청과 가운데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왕기석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증일 씨 신형 잠수함 개발할 때 치명적인 약점을 가려주고 통과시켜줬던 해군 장교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또 퇴역하고서는 그 회사 간부로 들어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해줬을까요 뭐 했겠어요 통과 괜찮고 했겠죠 거기서도 아니 그러니 바닷속에서 배터리 고장으로 멈춰서고요 통신도 두절되는 이 신봉사 잠수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신봉사고 눈 뜨는 대목이라도 열창을 하면 그 눈먼 잠수함 혹시 눈 뜰까요 그러니까 말해요 아이고 참 예 전에 해군 장교님 네 어떻게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도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국가 안보 관계자들은 정말 투철한 국가감과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그나면 네 자 상한궐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옵니다 G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한창인 8월 국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행복하고 시원한 문화여행 국악지식콘서트 그 네 번째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판소리 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국악지식콘서트 동행은 방송인 유열의 진행으로 군산대학교 국문과 최동현 교수가 전하는 동리 신재여 선생 이야기 그리고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정회촌 교수를 초대해 전라북도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동리 신재여가 만든 단가 광대가와 신봉사 눈뜨는 대모 중견 여성 소리꾼 김태희, 이현정, 정수인 씨의 판소리 분창 무대와 미래의 꿈나무 이도경 어린이의 수궁과 무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판소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화여행과 나들이가 함께하는 국악지식콘서트 동행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여행과 나들이가 함께하는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중 문화우호협회에서 효의 길이란 주제로 효도여행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모전 형식으로 작품이 당선된 학생이나 일반인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북경 용경협으로 효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손편지, 아름다운 주름사진, 아름다운 효 영상을 모집하며 8월 17일까지 이메일, 웹하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중 문화우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말과 조선초 아동의 교재로 널리 쓰였던 명심보감에 대해 배워보는 강의가 마련됩니다 2015 지정평생학습관 사업 술술 읽히는 명심보감 교육이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개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이날 교육에는 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설중환 교수가 명심보감을 영어식 문법 구조로 풀어내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도서관 정보자료과 전화 02-3460-8242번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 출신 지영희 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4회 평택 지영희 전국국악경연대회가 8월 29일과 30일 한국소리터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관악, 현악, 성악, 타악, 무용부문으로 나눠 이뤄지고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방법은 8월 27일까지 네이버카페 평택 전국 지영희 국악경연대회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중국의 한민족 무용가들이 모여 학술담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전통무용재전 보럼 한민족 춤의 역사와 전망이 내일부터 이틀간 각각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근대 전통춤의 거장 한성준의 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조선족 무용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지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학자와 무용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아시아 토속소리를 담다 공연이 8월 20일 오후 4시 경기도국악당 흥경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계 대표 작곡가 김성국, 황호준이 바라본 아시아 음악을 국악관연악으로 풀어낸 무대가 펼쳐집니다 한국과 베트남 민요를 결합한 단보협주곡 소리국과 남사당 놀이를 북한악기 저대로 풀어낸 꿈꾸는 광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8월 17일까지 경기도문화예전당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 차세대 실력파 국악인들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광복절 기념 특별공연 남상일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논일다가 8월 14일 오후 8시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소리꾼 남상일 서정금이 출연해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와 함께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무대의 꿈입니다 공연 예매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 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문화재청은 2015 하반기 창덕궁 달빛기행을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실시합니다 창덕궁 달빛기행에서는 도나문과 진선문, 인정전, 낙선제 등을 돌며 창덕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통예술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매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덕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복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15 한 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옥 공모전의 참가 신청이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지고 9월에 있을 서류와 실물 심사 이후 10월 말 시상식과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이번 응모 주제는 한복, 청바지와 만나다이며 데님 소재를 활용한 한복 디자인을 모집합니다 성별이나 연령, 학력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신청서와 도식화, 실물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1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남해 힐링도시로 나선 통영시 한여름 우리들 심신을 쉬게 하고 치유도 해주는 고장이었죠 네, 그 통영은 예전에 이순신 장군 한산대첩 전승지로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8월 12일부터 한산대첩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전군 출정하라는 주제로 막이 오르는데요 그 규모가 대단하더군요 네, 충무공 관련 축제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통영에서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축제를 펼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가 한산대첩 승전 423주년이거든요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선양하면서 3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통제형 문화의 자랑스러운 맥을 이어보자 네, 그런 뜻으로 펼쳐지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 네, 네 올해로 54회째 전통을 잇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고유제가 미리 열리고요 네, 네 그리고 삼도수군을 모두 집결시켜서 바다와 육지에서 봄, 가을에 거행했던 군사 점호인 군점도 다시 재현한다는데 네, 네 통제형 세 병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군점도 기대되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텐데요 네 통영 한산대첩 축제의 내용을 미리 볼까요? 네, 네 우선은요 통영 오광대가 등장해서 그 오랜 세월 이어온 오광대 놀음을 다시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네 또 승전무 마당도 마련했고 그리고 남해안 별신굿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은은한 조명 아래 아름답게 빛나는 세 병관에서 국악 공연 무대도 열리고요 네, 네 뮤지컬 한산 들풀 영웅전도 현지 무대에서 올려진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인연극과 체험연극도 열리는데요 소년 이순신 무장을 꿈꾸다가 매일 어린이 관람객들과 함께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8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요 통제형 세 병관에서 제9회 대한민국 탈춤제가 축제 속의 축제로 개최된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1회 대한민국 탈춤제를 통영에서 개최했거든요 그 이후 8년 만에 다시 통영에서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탈춤들이 모여서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탈춤마당을 연다고 합니다 네, 네 8월 12일부터 통영 세병관 일대를 중심으로 열리는 한산대첩 축제 마당극 이순신이라는 작품도 새로 선을 보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품화시 초청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강강술래 한마당도 열리고요 통영과 자매도시인 경기도 과천시 공감 2015 무대도 함께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해군의장대도 시범 공연을 펼치고요 해병대 통영 상륙작전 기념식도 열린다고 하네요 네, 통영시민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영을 노래하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파도를 타고 공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매일 저녁 6시와 8시에는요 조선수군 훈련장이었던 문화마당에서 자유거리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네요 네, 네 그야말로 음악소리로 가득한 축제마당이 되겠군요 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 2015 통영 한산대첩 축제 자,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함께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한산대첩 축제가 열리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소식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무공과 이순신을 조상연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엿장수와 이생얘기 가운데 꿈에 나타난 노인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엿장수 어미와 기이한 꿈얘기 만나보실까요? 전에 한양에 어린 엿장수가 있었으니 이름은 어미라 노모를 모시고 하루하루 엿을 팔아 사는데 품파리로 살던 노모가 아파 병관을 해야 하는데 막막했겠다 그때의 어미는 어머니, 말이라도 해봐요 글쎄 죽이라도 넘기는 걸 봐야 여판 들고 나갈 거 아니냐고요 아, 왜 말도 안 하고 죽도 안 드시냐고요 이러면 내일 나가겠어요? 저, 외삼촌 외삼촌 말해도 대답을 안 하던가요? 어, 그, 저, 어니 니가 고생이 심하니 그럴 것이다 그, 눈뜨고 이리저리 그 눈동자 돌리는 거 보면 그 증시는 있는 거 같다만 이러니 내가 엿을 팔다가 나도 모르게 울고 하니까 울보고 엿장수라면서 불쌍하다고 팔아주는 사람도 있지 뭐예요 에이구, 그, 어니 니가 고생이 많구나 에이구, 그, 나라도 이런때 도와줘야 하는데 내 팔자도 요지경 속이란다 아, 그, 그, 죽이라도 한 모금 들게 할 것이니까 우선 잠이라도 자 아, 그래야 내일 나갈 거 아니냐 아, 그, 내일은 그 과거장 그 활토로 여팔로 간담소야? 예, 활 쏘는 데서 징징거리면 재수없다고 누가 사주겠어요? 아무아문 그러니까, 그, 내일은 웃는 낯으로 팔아야지 아, 심게나 쓰려면 엿이라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내일은 얼굴색도 펴고, 응? 알았자 그, 웃는 얼굴로다 명중이요, 아홉발 명중이요 서리쳐주고 말이다 예, 그래서 관역 뒤에다가 여판을 숨기기로 했구만요 네? 여판을 관역 뒤에 숨기다니? 아니, 그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아, 여판 한두 개는 그냥 팔릴 텐데요 활터, 관역 뒤가 젤로 안전하잖아요 그러다 그냥 포졸들한테 잡히면 그, 곤욕을 당할 일인데 포졸 아저씨들한테 말해놨어요 활 쏘다 순범 바꿀 참에 언덕 뒤로 들어가서 여판을 가져오면 되고요 아, 그, 자, 조심하거라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곳이여 내일 활터에서 여판이 팔아가지고 엄지 약이라도 지어드리려고요 아이쿠, 온냐, 온냐, 그래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아, 형제라고 있어도 그냥 저먹고 살기 바쁘니 결국, 어니, 너밖에 없구나 그래, 그래, 그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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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자거라 잠이라도 자 둬야지, 어서 듣거라 언이야 듣는 개냐 느, 느, 느신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매일 과거장 관역 뒤로 네 걸음 자리다 사람 없을 때 그 자리를 파보거라 예? 과거장 과녁 네 걸음 뒤를 파라고요? 어째서요? 괴짝이 나올 것이다 열어보면 은덩이가 있을 것이다 은덩이가 든 괴짝이라고요? 아니야 심부름을 해야겠다 그걸 남산골 이생집에 갖다 주고 은삼천냥을 받았노란 글을 받아다가 과녁 뒤에 다시 묻어두면 되느니라 너도 좋아질 것이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요? 이놈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요? 허허 너밖에 없느니라 믿을 사람이 너뿐이다 너의 모친 은덩이라 생각하거라 어머니를 생각해라 남산골 가면 앵도꽃 담장에 이 시선 가진 이생이 있을 게다 모친 은덩이라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라 은덩이 삼천냥을 남산골 이생에게 전하라고요? 내일이다 그래야 너희 모친도 구할 것이다 엿 과이질에 진무른 손을 보거라 내일이니라 어르신! 어르신! 꿈이네 가만 과거장 활터 관역 뒤로 내고림이라고 했지? 그곳에 은덩이 삼천냥이든 괴짝이 있다고? 설마 아냐아냐 모친 은덩이라고 했지? 남산골 앵도나무 이시성이라 활터 관역이라면 내가 여판을 숨긴 그 관역이겠지? 그래 밤에 파보면 개꿈인지 아닌지 알겠지? 언니야 그 날이 밝았다 그 어서 과거장 활터 가야지 예예 외삼촌 나가요 가만 있어봐 이 꿈 얘기를 삼촌에게 말을 해? 아니지 땅을 파보고서 해야지 근데 진짜 은덩이 괴짝이 다 올까? 네 철연금 산조를 임경주의 철연금과 허봉수의 장부장단으로 은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엿장수와 이생얘기 가운데 꿈에 나타난 노인편을 엮어봤는데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서는 어린 엿장수 언니가 귀한 꿈을 꾸었군요 네 엿판을 숨겨둔 그 활터 관역 뒤로 네 걸음께 땅을 파보거라 음 은덩이 괴짝이 나올 것이다 그걸 남산골 앵도나무 담장 이생집에 전해주거라 네 은 산천냥 글을 받았다가 글을 받았다가 다시 은 괴짝 나온 자리에 묻어두란 말인데요 자 이 일이 과연 어떤 얘기로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네네 활터에서 언니는 과연 은덩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내일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요 뱃놀이와 뱃노래를 찾아볼까요? 네 대개 뱃놀이 있는 곳에 뱃노래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여름 한가운데서 그런 뱃놀이와 뱃노래를 또 보고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날은 또 뱃놀이를 하면서 고기 잡히도 했었죠 그렇죠 그 강이나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회로 먹거나 끓여서 먹으면서 말이죠 여름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거잖아요 우선 서울 쪽을 보면 광진나루 쪽과 마포 노량 양화진에서 뱃노리를 많이 했었죠 같은 장소에서 오래 있는 거 보다는 이쪽 저쪽으로 오가면서 하다 보면 그때그때도 달라지는 경치 구경도 여유롭게 했을 거고요 물론입니다 노를 줬던 어부는 고기도 낫고 또 뱃노리에 동중한 사람들은 주변 경치를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흥에 겨우면 새로 지은 노래 가사로 뱃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뱃노리 풍류로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 경기 밑으로도 그런 뱃노리 풍류로 유명한 고장이 꽤 있었죠 그럼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서해의 유성령이죠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내기도 했고요 네 유성령의 집안이 풍천면 하회리 쪽에 있었는데요 그 동네 낙동강변 부용정이 유명했거든요 겸암정도 있었고 그쪽으로 선비들이 모여서 뱃노리를 하며 시를 짓고 노래를 했고요 유성령 마을에서 낙동강변 부용정 뱃노리가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유명했군요 선비들이 모여서 유성령을 생각하면서 배를 띄우고 시를 짓고 노래하던 그런 풍광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남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여름날 뱃노리할 고장이 많았습니다 섬과 섬 사이로 펼쳐진 바다 풍경에다 그 어부들이 부르는 뱃노래 소리 들으면서요 네네 경기 뱃노래로 말이죠 이제는 강이나 바다로 나가면 아마 이 구절 정도는 흉내들 내실 것 같아요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설이의 저량도 하구나 다 좋다 아마 이 정도 뱃노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부를 수 있으시겠죠 물론이죠 지난주에 피서 다녀오신 분들이나 휴가철을 보내신 분들 이제 벌써 그냥 추억이 돼버린 며칠 전에 바닷가며 배 타고 오가던 일들이 생생하게들 떠오르시죠 그럼요 그날같이 한여름 무더일 시켰던 분들도 생각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아 씨 뱃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도 뱃노래 띄울게요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남도 뱃노래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시원한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제도 뱃노래를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전합니다 억수나 억수나 아이고 어제 그제 고상 많았구만 거시기 그 마을 찾아온 그 피서객들 안 내도 오면서 그 무거운 수박덩이 들고 아이고 허리는 괜찮은겨 씨방 아이고 그냥 간만에 잠을 쭉 깨 그냥 잤는디 그려? 그나저나 피서철이 끝났다고 손을 놓을 일이 아니자녀 복채 삼촌 안 그래요? 아야야 억수나 인자 그 휴가철도 지나고 말이요 마을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인디 아 무엇을 더 신경 쓰고 말게 있다고 그러는겨 무엇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 동네도 한철 반짝 사람들이 찾아오고 마는 뭐 그런 동네라는 것이요 아 우리도 편백나무들이 있자니요 편백나무? 응 아니 그걸로 이게 어쩌자는 소리인겨 그 편백나무가 여름이라고 산소를 많이 내고 가을이라고 산소가 줄어들고 뭐 그런 것이요 아이고 그런 법은 없겄네 긍게로 사시사철 산소에다 피톤 치트 골고루 죽었지 여름이라고 많이 죽었냐 아 만 저거시기 그러면 편백나무 숲에서 나도 한국조 해보는 게 어쩌요 마이크만 주어주면 가수 뺨치게 노래할 거 아니냐 그것이요 아 긍게로 딴 동네처럼 편백나무 숲에다가 가수들 불러들여서 가요제 같은 거 허들 말고 그냥 나도 가수요 하면서 아 만 만 나마 아 만 만 만 응 나도 한국조 허재해 하면서 그냥 노래하게 하면은 그 좋은 산소에 피톤 치트에 경치에 인심에 계절 안가리고 찾아오지 않가냐 그것이요 내 말은 아니 거시기 가수들 노래하는 편백나무요 구경들어오세요 아니 그곳이 아니라 응 나 가 가수란 게 한국조 들어보실래요? 편백나무 숲에서 마이크 잡아버렸어? 아 만 만 만 만 만 만 every 아, 그라믄은 마을에 구경거리, 놀거리 하나 더이냐 생겨본 거 아니겄어 계절 가릴 것도 없이 말이오 아야야, 근디 고것을 알려야 할 것인디 우들이 뭔 재주로 소문을 낸다냐 아따, 고것도 입소문 나야 한 사람, 두 사람 올 것 아니오 요라면 될 것 같은데 어디시게? 초등해 학교 살리자고 동문들이 모인담서라 예, 그려, 그려 그 악어들이 줄어들어갖고 학교 문 닫게 생겼잖여 그래서 동창생들 모이기로 했지 예, 그라믄 동창생들이랑 마을사람들이랑 편백나무 노래자랑을 하면 되겄네 괜히 그냥 음내 노래방 가서 그럴 거이 아니라 고것을 찍어서 올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려, 그려, 그려 우선 그라고 시작해보자는 날이지 아마, 아마, 편백나무 숲에서 나도 한 곡죠 나도 가수요 산소가 꽉 차불고 가수 대화불고 이 편백나무 한 곡죠 아니, 억순아 일단 일하고 시작해 보는 겨 알았지? 네, 금강산 타령을 최근 순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가철, 피서철에 반짝 찾아온 분들을 억순이 동네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하자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억순이가요 마을 편백나무 나도 한 곡 좀 무대를 만들자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 살려, 추억 남겨, 그리고 그 마을의 농산물도 팔아보고요 네, 네, 김영아 씨, 특히 편백나무가 불면증 환자한테 좋은 거 아시죠? 그럼요, 네, 네 네, 이 억순이 마을에도 있는 편백나무 숲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일부러 찾아가서 산소 피톤치트 때문에 많이들 찾아가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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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